우리가 신약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뉴 테스타먼트 그렇게 말하죠. 새로운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21장의 요한모금이 곧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요하가 약속하신 언약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그중에서 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요한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곧 요한모금 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은 역사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거라는 말을 증거는 헬라어 단어로 마르투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투리아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증거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증거, 입증, 증인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투리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 마르투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 증거 마르투리아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영혼에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의 영혼에 새겨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마르투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그 증거를 우리가 놓아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마르투리아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해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뜻은 한 번이면 돼요. 단어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현재형 현재 믿고 있어야 돼요. 어제 믿었다고 해서 오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일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은 항상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거듭나고 영접하는 것 즉 거듭나는 일은 한 번이면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거듭남 중생을 말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심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 이 결정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 결정할 때 우리가 물세례도 받고 성령세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 진행시켜서 마지막 주는 자리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은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이렇게 거듭난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중생의 체험을 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결국은 박탈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사법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권한, 특권,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현재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듭남과 예수 믿음으로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 또한 그 후에 지속적으로 예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세로 지키는 자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제 사도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직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주의, 지금도 물론 유대주의가 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구원,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손들만 구원받는다. 이제 선민사상이죠.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사도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정으로 난 자도 아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정이라는 것은 육신적 결심이죠. 내가 막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네가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부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결심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봐야지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믿어본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남편을,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믿음으로 내가 처우고 간다. 또는 믿음이 있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믿음으로 내가 처우고 간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내가 처우고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호신이죠.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받으면 다 수호신을 하나씩 정해줘요. 그래서 세례명이 바뀝니다. 바오로, 안드레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이름 바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자예요. 그 성자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자의 뜻을 따라서 성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남자. 하나님으로부터 난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열망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해. 내 믿음. 나의 믿음. 성자의 믿음도 아니고 어떤 세인트.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 부모의 믿음으로도 아니고 내 남편의 믿음도 아니고 내 아내의 믿음도 아니고 오직 나의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